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발 빨간 거 보이세요? 발등도 발등도 왜 이렇게 빨갔네? 발등은 안 발랐는데 우리 다 해먹고 싶다 바닥에 왔고, 진심으로 공포 여기 자주 있잖아 음식을 다 쳐다보는구나 맛있어? 약간 내 스타일인데? 응 귀찮나가 너 진짜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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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릴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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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감 termin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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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부터 파티 이제 집게듣기 저녁 어디에 재미있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주